1. 얼굴 피부 이제부터 얼굴 피부는 내가 접수한다 오늘의 타겟은 아니 뭘 XX라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그지같은 내 피부 수분 어디갔어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주지 얼굴 대 수분 폭탄 마스크팩 간다 다음 타겟은 바로 너군 뭐야 이게 뭐야 아 짜증나 내가 얼굴 탄 거 아닌데 안해 안해 얼굴 대 빅사이즈 마스크팩 간다 걱정하지마 수분은 내가 책임질 테니 대한민국 피부적용 마스크팩 대한민국 피부적용 마스크팩 다행히 짜증나 다행히 짜증나 눈치 나